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운데도 정말 핵심에 해당합니다 9월 28일 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동안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에서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계까지 집단소송제가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서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새로운 대상에 포함되는 언론사가 오보로 인한 배상책임이 9% 더욱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의 징벌적 배상소송제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모든 추측 기사를 가짜뉴스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아님을 입증해야 될 책임을 언론사에 이렇게 묻게 됨으로써 상당히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미애 아들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죄없음이라고 판단해버리면 검찰이 죄없음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언론사가 보도했던 대부분은 가짜뉴스로도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언론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지는 그 이유는 뭐 아주 명확합니다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권을 장악한 데 이어서 이제는 자유사회의 사부에 해당하는 언론사 장악의 완성판으로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사에 적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론계 대표단체들의 반발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 신문방송편집협회, 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걸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벽재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3단체의 공동성명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낱낱이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9월 28일 날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걸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한다 강력 규탄하면서 법안 도입과 개정을 적각 중지한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서 손해배상에게 최대 300가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임무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 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었어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법익보다도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을 때 언론 3단체는 한 목소리로 발의안을 적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에 정부 입법으로 강행하려는데 언론 3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악의적 가짜 뉴스란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발상이라고 믿기 힘들다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이후에 언론 탄압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얻고 언론에 대해 사전검여를 하겠다는 것인가 허위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의 증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효과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걸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법률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될 것이다 언론삼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제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삼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도 9월 28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한국기자협회 1동 아무튼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사상의 책임을 물림으로써 언론을 입을 다물게 하는 재갈을 물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아마도 언론인 출신들이 집권세력 내부에서 꾸민 그런 계획이자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언론의 그런 가짜뉴스나 또 악의적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적도 있고 또 섭섭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 좀 넓게 사회적 공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소의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한 사회의 앞날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뭔가 어떤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3권을 장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지금 언론이라 하더라도 방송은 완전히 장악이 됐고 신문은 어느 정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일하게 언론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신하는 것은 유튜브나 개인 미디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대형 언론사를 상돌한 그런 조치라기보다도 궁극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인 미디어도 그 자체도 결국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몰아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런 조치의 의도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해서 자신들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사기업뿐만 아니고 언론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법안들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악법이 통과돼서 한국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부터 역행시키고 후퇴시켜서 상당히 독재에 가까운 건 체제로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아셔서 이와 같은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TV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구독하시면서 힘을 실어줬던과 마찬가지로 또 GONG 공TV도 구독으로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력이 되시면 방문하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